부산시 수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이 오갔다는 부산 MBC 단독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조합장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. 김 조합장은 지난 2월 자신이 지지하는 상임이사를 밀어달라며 추천위원에게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김 조합장은 2019년에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3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.